소피아 신 박사의 자녀교육 이 방송은 미국 오렌지 카운티 우어텀에 있는 애니멀 메디칼 크리닉에서 제공합니다. 전화번호는 714-990-1411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게스트로 유영미 어머님과 함께하는 성공으로 이끄는 자녀교육의 노하우에 몬테솔이 엄마의 쪽집게 유아의 책을 가지고 그 사례들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우리는 아이들에게 눈에 보이는 교육을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눈에 보이지 않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성과 자주성과 정서를 말합니다. 정말 여러가지 아이들에게 사례들을 우리가 나눌텐데요. 어떤 질문들을 가지고 왔습니까? 네 저 생후 8개월 된 남자아이인데요. 낯가림이 심해요. 아무에게나 잘 안기고 웃고 했는데 얼마 전부터 모처럼 오신 친할머니한테도 안 가고 울기만 해요. 제 성격을 닮아 너무 소심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어요. 이 사이는 너무 울어서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기도 겁이 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아기의 낯가림은요. 7개월에서 8개월이 되면 시작합니다. 아기가 낯가림하는 것은요. 엄마와의 신뢰감이 잘 형성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낯선 사람으로 인해서 신뢰감이 깨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기의 불안 심리에 낯가림이 비롯되는 것이죠. 그 형성이 아주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건강한 상태를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반대로 낯가림을 안 하는 아이가 정상에서 벗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낯가림이 심한 시기가 지나면 아기는 곧 안정된 균형의 상태로 돌아옴으로써 엄마가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말이죠. 옳지 우리 아기 엄마가 옆에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자 안아줄 테니까 울음을 그쳐라 하면서 아기에게 더욱더 사랑을 베풀어주면 됩니다. 아기는 엄마에 대한 신뢰감이 생겨서 몇 달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균형 잡힌 상태로 돌아옵니다. 네 그렇군요. 아기가 지나치게 낯가림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외출도 안 하는 거나 버릇을 고치겠다고 거꾸로 낯선 사람들에게 억지로 보내면 안 돼요. 그래서 무리하지 말고 기회가 닿는 대로 사람들 있는 곳으로 아이를 데려가 나가보세요. 그러면 그 분위기에 익숙해져서 많은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박사님 한 달만 있으면 돌이 되는 여자아기예요. 아기에게는 어떤 책이 좋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보여줘 정서가 풍부한 아이로 키우고 싶어요. 지금부터 그림책을 보여주고 싶은데 시기가 너무 이른 것은 아닌가요? 그리고 어떤 종류의 책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질문에 오신 엄마의 경우처럼 아기의 정서 발달을 위해서는 그림책을 선택하는 것은 언제라도 가능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기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은 아주 매우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의 그림책은 아기가 엄마와 함께 즐겁게 놀 수 있고 재미있게 대화할 수 있는 유익한 매개체 역할을 해요. 그래서 1세에서 2세의 아기에게는 그림책은 바로 장난감입니다. 아기는 아직 책을 읽을 수는 없지만 포근한 엄마 품에서 안겨서 정겨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주 즐거워합니다. 네 자 그림책을 보여줄게. 우리 아기 정말 귀엽네 이게 뭘까? 옳지 바로 멍멍하고 짖는 강아지구나. 다음 그림은 뭘까? 라고 궁금해하도록 아이에게 그러한 이야기로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기는 그림책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아도 엄마가 가리키는 것에 자기 손을 갖다 대보기도 하고 만져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물고 찢기도 하면서 즐거워할 것입니다. 또 아기에게는요. 책 넘기는 소리조차도 커다란 즐거움이 될 수 있어요. 책을 장난감 취급한다고 너무 나무라서는 안 됩니다. 그냥 찢을 때는 찢게 내버려 둬야 돼요. 아이들은 테스트를 하면서 책을 읽게 되고 보게 되고 흥미를 우리가 읽지 않도록 유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아기는 엄마가 설명해주는 그림책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어요. 엄마의 안락한 풍가, 정겨운 목소리를 느끼면서 엄마에 대한 신뢰감이 한층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정은요. 무의식 중에 뇌에 저장되어서 크고 난 다음에 독서 습관에도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책이 전혀 흥미를 보이지 않을 때는 억지로 그림책을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아기가 책을 좋아할 때까지 기다리는 참을성과 인내가 필요해요. 이 시기에 적절한 그림책은 가능하면 복잡하지 않고 색채와 형태가 뚜렷하고 커다란 판형의 책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주변에서 쉽게 접하는 사물들이 그림으로 표현된 책 말이죠. 아기의 흥미를 끄는 데 아주 좋아요.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듯이 아기에게는 그 책은 장난감이에요. 만지고 물고 팽겨치고 찍고 할 때 아기가 다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모서리가 날카롭거나 얇은 종이로 된 책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요. 그림책의 문장도 단순화의 반복 리듬을 지닌 짧은 문장이 좋아요. 반복된 음성 조화를 아기들은 재미있어 해요. 그래서 또 책을 읽어줄 때 건성으로 읽지 말고요. 문장의 리듬을 실어서 여러 번 반복해 주는 것이 아기가 더 즐거워해질 것이에요. 우리가 노래로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칠 수도 있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만 1세가 된 여자아이가 말을 잘 못해요. 엄마, 아빠라는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무슨 이상이 있는지 걱정이 돼요. 좀 더 말을 일찍 배우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아, 네. 아기가 말을 남보다 조금 일찍 시작했거나 조금 늦게 해도 그다지 걱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 발음은요. 보통 1년 3개월에서 1년 6개월 전후에 가능합니다. 대개 아기는요. 9개월부터 만 1년 사이 말을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무의미한 소리를 내다가 이 시기가 되면요. 의미가 담긴 한 단어로 말을 합니다. 엄마를 맘마, 마, 아빠를 빠, 빠빠, 할머니를 할마, 자동차를 빵빵, 개를 멍멍, 닭을 꽂고 먹을 것을 맘마라고 하는데 이 시기의 아기의 말은요. 단 1음절을 되풀이하면서 발음하기 쉽게 생략된, 추각된 것이 공통점이에요. 그리고요. 말하는 단어의 선택도 자기가 원하는 것부터 말이 되어 나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1세 초반에는 붕붕, 멍멍, 꼬꼬와 같은 의성어의 중심의 한 단어로 말하다가 후반기에 접어들면요. 저기 붕붕, 붕붕이 간다 등 두 단어를 연결해서 표현하게 됩니다. 만 2세 전후에는요. 3개의 단어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3세 이후에는 여러 개의 단어를 조리있게 연결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가 마 하고 엄마를 불렀을 때는요. 그 한 단어에는 아주 여러 뜻이 있어요. 엄마 저 좀 주세요. 엄마 오줌 마려워요. 보고 싶어요. 무서워요. 이런 같은 문장이 함축되어 있다는 것이죠. 저 또 간다, 찌찌, 더럽다는 뜻이죠. 뜨 하면 뜨겁다, 우와 하면 크다는 뜻이에요. 아짜 할 때는 차다와 같은 동사나 형용사는 만 1년 반 이후에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아기가 말하는 시기가 너무 늦다고 생각해서 말하기를 아주 강요하면 안 돼요. 아기가 사용하는 말의 특성을 고려해서요. 아기가 배우기 쉬운 말부터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아기와 함께 있을 때는요. 엄마가 먼저 맘마, 그래 잘하지. 맘마, 빠빠, 옳지, 빠빠 하면서 아기에게 말을 많이 해줘야 돼요. 아기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요. 엄마는 아기의 유아를 그대로 따라하지 말고 어른의 말로 대바꿔서 말해서 아기가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도록 교정해 줘야 돼요. 절대적으로 아이에게 유아를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아기가 개를 보고 뭐, 뭐 하고 발음하려고 할 때요. 엄마는 옳지, 그래, 멍멍하고 짖는 강아지란다 하고 말해 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모처럼 아기가 말을 했는데도요. 엄마가 못 알아듣고 지나쳐버리면 아이는 말하려던 의욕까지 사라져버립니다. 말의 근원이 되는 감정도 자라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엄마는 항상 아기가 뭘 보고 어떻게 표현하는 거를 잘 관찰하고 있다가 아기에게 말을 걸어서 여러 가지 단어를 들려줌으로써 말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아기가 말을 하면 바로 그 상황에 맞는 정겨운 말로 응답해 주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해요. 아이고, 우리에게 참 잘했네 하고요. 아기의 신체 발달이나 운동 능력에도 개인차가 있듯이 말하는 능력에도 개인차가 있으므로 쓸데없이 다른 아이와 비교해서 초조해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막사님, 1년 5개월 된 남자아이인데 때를 너무 많이 써요. 말을 안 들어 꾸짖거나 못하게 하면 얼굴이 변할 정도로 울면서 때를 쓰고 어떤 때는 경련까지 일으킬 정도예요. 아무리 달래도 좀처럼 울음을 그치지 않는데 성질 급한 부부의 성격을 닮았는지 아기가 병이 있어서 그런지 부모는 걱정스러워하네요. 네, 굉장히 걱정스럽겠어요. 그래요, 아기의 입장에서는 말은 서툴고 하고 싶은 것은 해야 하므로 이러한 자신의 처지를 어떻게 해요? 아이들은 울음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때쓰기로 하는 게 바로 엄마에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1세 반에서 2세까지는 울음을 그치지 않는 시기입니다. 3세 무렵이면요, 이러한 현상도 점차 없어져요. 어떤 아기는 자기의 머리를 벽에 막 부딪히면서 스스로 쥐어받고 머리카락을 뜯어내며 자의 행위를 하기도 함으로 매우 위험합니다. 이 시기에 엄마의 현명한 대응 태도가 아주 중요한데요. 아기가 울고 때를 쓰고 신경질을 부리는 것은 말을 대신해서 자기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꾸짖거나 묵살해 버리기보다는 아기의 행동을 잘 관찰하여서 어떤 이유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하는가를 먼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반대로 아기가 울거나 때를 쓴다고 무조건 아기를 감싸주거나 그 요구를 받아주어서도 안 됩니다. 또한 아기가 막무가내로 때를 쓸 때 엄마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아기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안 들어주었다 하면요, 아기는 엄마한테는 심하게 울거나 때를 써야 들어주는구나 하고 벌써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아기가 울고 때를 쓸 때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기의 때쓰기가 한풀 꺾일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기는요,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아요? 어? 내가 울어도 엄마는 별로 반응이 없네 하는 생각을 아기가 가질 때까지 옆에서 지켜보아야 돼요. 그리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엄마가 아기를 꼭 껴안아주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아기를 안아주려 하면은요, 처음에는 버티다가 체온과 맥박이 조용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뒤에 아기의 요구를 천천히 들어주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기의 거친 표현 방법도 차츰 균형 있게 바뀌어 갈 것이에요. 네네, 따라 알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1년 5개월 된 남자아이가 있어요. 장난감을 놓고 친구와 싸우는데 모래놀이를 특히 좋아하는데 아파트 앞 놀이터에서 놀다가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같은 또래의 남자아기를 만나면 둘이서 장난감 쟁탈을 쪄놓으래요. 우리 아기가 너무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무슨 좋은 방법이 없나요? 네, 그랬습니까? 어린 아이들은 잘 싸우죠, 그렇죠? 아기는 아직 자기 것과 남의 것을 확실히 구분하지 못해요. 남과 타협하거나 주고받는 사회적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자신의 욕구에 의해서만 행동할 뿐입니다. 사이좋게 놀고 있는 듯이 보여도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되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좋습니다. 둘이 함께 있더라도 대부분 경우는 따로따로 놀고 있는 것입니다. 갖고 싶은 장난감으로 서로 차지하려고 싸움을 벌일 때 둘을 갈라놓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장난감 쟁탈전에 행동의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거나 책망하는 것은요. 도려 그 이후의 행동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아이가 놀고 있을 때요. 이것은 철수의 장난감이에요.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빌려줘요. 라고 엄마가 여러 번 말해서 아기들의 무의식에 자신을 주장하는 방법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두 개의 장난감을 똑같이 사다 주는 거겠죠? 엄마에게 꾸질함과 책만을 듣게 되면 다음에 그 아이를 만났을 때는요. 그냥 느탓없이 돌진해서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 박사님 아기가 너무 얌전해요. 1년 3개월 된 남자아이인데 말을 붙여도 시선을 맞추지 않고 이름을 불러도 별로 반응이 없고 말도 전혀 하지 않는데 잠잘 때도 그다지 짜증을 내지 않습니다. 손이 가지 않아 그냥 놔둘 때가 많아요. 아기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 아기처럼은 별로 보채지 않고 잠도 잘 자고 짜증을 내지 않아서 엄마의 손이 덜 가는 착한 아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어도 별로 엄마를 찾지 않고 잘 놀고 엄마가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은 아이도 있어요. 엄마는 엄마대로 아기가 엄마를 찾지 않고 잘 노니까 안심하고 아기는 아기대로 엄마가 같이 놀아주지 않으므로 점점 엄마를 찾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해지면요 엄마의 시선에도 반응하지 않는 정도까지 됩니다. 이런 경우 엄마는 아기를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가능하면요 많은 시간을 아기와 함께하며 스킨십을 동반한 대화를 끊임없이 해야 돼요. 아기의 얼굴에 웃음과 반응이 나타낼 때까지 힘들어도 노력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수개월 했는데도 아기에게 변화가 없다면 일단 전문의를 찾아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을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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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님 박사님 15세에서 12세대를 사춘기를 하지만요 첫 번의 반항기들을 학자들은 이 시기를 제1반항기 Terrible Tooth 무서운 2세라고 해요 그래서 아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2세가 되면요 자신은 부모와의 다른 별개의 인격체라는 자율의식이 싹트며 그래서 부모가 제공하는 모든 것을 거부하고 반항을 합니다 이 스프링식 사이클 이론에서 보면은요 2세대의 균형 잡힌 모습이 2세 반이 되면 온데간데 없어지고요 불합리하고 모순 덩어리의 청개구리와 같은 모습으로 변한대요 그래서 2세는 균형 잡혔다면 2세 반은 불균형 또 3세는 균형 불균형적인 행동이 고유한 제1반항기의 성향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이런 반항기가 찾아왔다는 것은요 그만큼 엄마에 대한 신뢰감이 생기고 정서가 안정되었다는 것이에요 이제 아이가 자율성을 획득하려면은 아주 건강하고 정상적인 현상이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반대로 2세 반이 되었는데도 얌전하고 반항할 줄 모르는 아이가 사실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1반항기의 특징은요 우선 꺾을 수 없는 고집이에요 원하는 것은 무슨 수를 써든지 이루고 말겠다는 고집이죠 그리고 극단적인 독단입니다 내가 할 거야 I can do it 하고 한 번 선언했으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다른 사람이 손을 대어서는 안 됩니다 간혹 극과 극에 모순된 행동을 뒤페로 해서요 어른들을 골탕 먹이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한다 안 한다 간다 안 간다 해줘 하지마 이렇듯이 이 시기의 아이는 정말로 다르기 힘든 존재인 것이에요 그러나 아이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자율성과 독립심을 키워나감으로써 이를 강제로 금지하거나 버릇을 고친다고 무조건 나무래서는 안 됩니다 아기가 귀찮은 행동을 하더라도요 인내심을 갖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까지 좀 기다려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특별히 위험한 행동이 아니면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놔둬야 됩니다 물론 무조건 역성을 들어주라는 말은 아니에요 아이가 스스로 잘하지 못하는 것은 아이의 주위를 다른 곳으로 유도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보던 책을 제자리에 다시 꽂으려 하는데 잘 되지 않아서 짜증을 내면요 엄마가 옆에 있다가 얼른 곰 인형을 들고 와서 곰이 배고파하네 하며 아이의 주위를 돌리거나 화제를 바꾸어 줍니다 그렇지 않고 엄마가 도와준다고 무심껏 책에 손을 대면요 아이는 더 짜증을 부릴 수가 있어요 장애물 때문에 그 행동이 잘 되지 않아서 짜증을 낼 때는 엄마가 이 못된 쓰레기통 왜 우리 아기를 못살게 구는 거야 하면서 그 대상을 꾸짖으면 아이의 기분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이런 방법을 쓰면 모든 실수를 남의 탓으로 돌리는 습관이 생김으로 좀 유의해야 되겠죠 이러한 생활을 통해서 아이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 일은 엄마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구나 이럴 땐 엄마가 칭찬을 해주는구나 이런 짓을 하면 누구나 싫어하는구나 하고 스스로 깨우치면서 이 시기에서 자연스럽게 벗어나는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사님 2년 2개월 된 여자인데요 끊임없이 질문해요 요새 말이 부쩍 많이 늘었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물을 가리키며 이건 뭐야 하고 끊임없이 묻는데 왜 아이는 하루에도 눈에 띄는 모든 것을 자꾸 묻는 걸까요? 네 2세대는 아이들의 커다란 특징이 봐서 부쩍 향상된 언어 구사력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까지 한 단어만 말하던 아이가 두 단어로 구성된 전문직 언어죠 전보를 칠 때와 같이 중요한 단어만 나열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데요 민감한 언어의 감수성과 또 다른 특징인 흉내내기 모방심리죠 행동은 언어 생활에도 아주 커다란 영향을 끼쳐요 태어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엄마의 말을 듣고 자란 아이라면요 이 시에 커다란 어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말문이 열릴 것입니다 즉 아이의 뇌 속에는 이제까지 엄마에게 들었던 많은 말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세미나 할 때마다 엄마가 약간 무조건 말을 많이 해서 아이들에게 많이 해줘서 엄마가 좀 이상해졌다 하는 사람들이 그럴 정도로 말을 많이 하라고 합니다 엄마의 꾸준한 노력으로 말의 저축량을 많이 한 행복한 아이로 키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단어의 수를 늘려가기보다는 아주 정확하게 좀 더 정확하게 아름다운 말을 사용하고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아이 수준에 맞는 그림책을 읽어주면요 훨씬 좋은 효과를 또한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집안에서 쓰는 말 외에도 바깥에서 쓰는 말에도 익숙해지도록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언어를 훈련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말하려는 아이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에요 아이의 언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하고 싶은 아이의 의욕을 억누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언어의 발달은 이세까지가 아주 대단히 중요한 시기이므로 이 무렵에 정상적인 언어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여러 가지 형태의 언어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어른들이 말할 때 아기가 끼어들더라도 귀찮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가능하면 댓글을 많이 해주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2년 3개월 된 남자아이예요 박사님 말이 너무 늦어서 걱정이에요 마마 부부 하는 말조차 하지 못하고 놀 때도 혼자서만 놀고 엄마 가까이 오지도 않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부르거나 무슨 말을 건네면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것 같고 운동과 생활 면에서는 보통 아이와 다른 점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아직도 말을 못하는 걸까요? 네 아이의 언어 발달은요 전적으로 엄마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어요 이세가 넘어서도 한 단어의 말을 못한다면 정상이라고 보기가 어렵겠죠 자폐증은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엄마가 부르면 돌아보아서 확실히 반응을 나타내고 말귀도 어느 정도 알아듣는 것 같으므로 자폐안은 아닙니다 또 연령에 따라서 신체 발달, 지능 발달, 청력 발달 정도가 언어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요 상관이 없는 듯 합니다 엄마가 아이와 함께 노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노력하면 빠른 시일 안에 좋은 효과를 얻게 될 것 같습니다 아이가 재미있어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요 구슬이 병에 들어갔네 참 잘했어요 자동차가 가네 하고 아이를 대신해서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아이가 말을 하려는 의욕이 솟아나도록 엄마가 적극적으로 환경을 조성하는 일입니다 네 그러면 박사님 3년 4개월 된 남자아이인데요 엄마와도 잘 어울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도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말도 잘 안 하고 하는 행동이 재물떨이며 옆에서 자세히 관찰해 보아도 아이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웃에 사는 의대생에게 물어보았더니 아이의 증상으로 보아 자폐증 같다면 진찰을 받아보라고 하는데 유아 자폐증은 어떤 병인가요? 네 아동기 정신병에는 말이에요 자폐증과 아동기 정신분열증이 있는데 구별하기가 아주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자폐증이란 인간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주관적인 몽상 또는 환상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유아 자폐증 환자는 보통 아이들과는 달리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유아에서 자폐증세를 발견한 엘케너 박사는요 이를 가르켜 조개 속에 살고 있는 것과 같이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 듯이 행동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여기서 자폐증의 증세를 한번 볼까요? 첫째로는요 사람과의 접촉을 꺼려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데 장애를 느껴요 예를 들어서 엄마에게도 어리강을 피우지 않고요 다른 사람과 신체 접촉하는 것을 피합니다 둘째로는요 말을 하지 않거나 말을 하더라도 앵무새처럼 남의 말을 똑같이 흉내내고 같은 말을 혼자서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대화도 일방적이며 제멋대로 상관없이 말을 짓거리기 때문에 상대방과 전혀 커뮤니케이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언어 장애 형상을 보입니다 셋째로는요 하찮은 물건에 집착을 보여 같은 물건을 계속 모으기도 합니다 사람도 물건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접시나 밧줄 공 같은 것에 흥미를 보입니다 넷째로는요 변화를 아주 두러워해요 물건의 순서나 배치 음식물 입는 것 가는 길의 변화에 민감하면서요 특히 시간이나 시간에 강한 집착을 보이기도 해요 오늘 6시 반에 TV에서 만화 영화를 보았으면요 내일도 모레도 계속되는 날까지 같은 시간에 보아야 합니다 네이맨이라는 영화 속에 더스틴 호프만의 연기가 아주 자폐증 환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다섯째로는요 자폐증의 원인은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전 요인이나 애정 부족으로 인한 환경 반응적 장애 또는 노이로제 등으로 파악을 합니다 이럴 때는요 즉시 전문가를 찾아서 정밀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소피아 신 박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샬롬 이 방송은 플로턴에 있는 애니멀 메디칼 클리닉에서 제공하였고 전화번호는 714-990-1411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